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번째 프로젝트 생성, STM32 큐브 아이디로 펌웨어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큐브 아이디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워크스페이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워크스페이스를 그 과정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워크스페이스를 생성을 하고 워크스페이스는 여러 개의 펌웨어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것은 만약에 어느 프로젝트에 펌웨어가 여러 개 들어간다. 그러면 해당 그 프로젝트를 워크스페이스를 생성을 하고 그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여러 개의 펌웨어를 해당 프로젝트로 생성을 해서 하나의 워크스페이스에 여러 개의 펌웨어를 관리하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부트로더하고 펌웨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하나의 워크스페이스에 부트로더 프로젝트, 펌웨어 프로젝트 이 두 개를 같은 워크스페이스에서 넣어서 관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워크스페이스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펌웨어의 위치는 다른 곳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워크스페이스 안에 프로젝트 파일을 넣지 않도록 그래서 어차피 그 프로젝트를 우리가 관리를 할 때 펌웨어 프로젝트를 별도의 폴더에다가 별도 관리를 하잖아요. 워크스페이스는 언제 삭제해도 괜찮은 이미지 폴더에 생성을 해도 되고 그래서 분리를 하는 것을 일단 추천드리고 워크스페이스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설정들을 이제 변경을 합니다. 필요한 설정들을 변경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 코드 포맷을 코딩 스타일을 변경을 하고요. 네 코딩 스타일을 이렇게 제가 원하는 걸로 하고 프로젝트 생성을 이제 하고 하면서 뒤에 최초 프로젝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워크스페이스 이름은 최종 프로젝트 이름으로 해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gfx video 이렇게 생성을 할게요. 그러면 런치를 누르면 큐브 아이디가 실행이 되면서 이렇게 최종 화면이 떴습니다. 이렇게 떴죠. 여기 보면은 제가 지금 고해상도 모니터를 쓰기 때문에 화면이 좀 작게 나오죠. 그래서 일단 설정에서 저는 폰트 같은 경우를 좀 바꾸도록 할게요. 폰트 같은 경우는 제너럴의 어퓨어런스의 컨트롤 & 폰트 여기에 가보면 여기에 나오는 보여지는 대부분의 폰트를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크기도 바꿀 수 있고 폰트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view & 에디터 폴더죠. 그러니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 여기서 tree & table font for view 여기를 한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을 눌러서 저는 이제 d2 저는 원래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d2 코딩 긁고를 12 지금 새로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지금 밑에 들은 수정이 됐죠. 여기 보시면 폰트 크기들이 수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설정에 가서 파트 타이틀 위의 타이틀 이것도 같이 변경을 해 보도록 할게요. 얘도 다 d2 12 동일하게 이걸로 하고 그리고 편집기 편집기 여기서 cc++ 여기 에디터 편집 여기도 d2로 변경을 할게요. 터미널 혹은 디버그 창 여기도 이제 바꿀 수가 있죠. 기본적인 것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폰트를 변경을 했으면 이제 코딩 스타일 코딩 스타일 코딩 스타일은 그리고 워크스페이스에서 여기 텍스트 인코딩을 이렇게 변경합니다. 그리고 폰트에서 하나만 더 바꿀게요. 여기서 베이직에서 다이얼로그 폰트 현재 보여주는 옵션들 여기 글자들이 지금 작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다이얼로그 폰트를 좀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좀 더 커졌죠. 그리고 원래 바꾸려고 했던 코딩 스타일을 한번 바꿔 볼게요. 그래서 cc++에 코드스타일 여기서 퍼메터 여기서 new를 누릅니다. 저는 GNU 방식에 이름은 프로파일 이름은 펌웨어를 할게요. 펌웨어를 하고 여기는 뭐 개인차가 있으니까 원하는 형태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탭 그래서 이 스페이스에 이제 2를 주고요. 그리고 넥스트 라인 저는 이제 요정도 요정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요렇게 기본적인 워크스페이스를 만들고 설정들을 옵션을 바꿨죠. 그래서 저는 이제 폰트를 바꾸고 그리고 코드 스타일을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워크스페이스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파일에 스위치 워크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만든 어떤 워크스페이스로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워크스페이스를 관리하던 프로젝트가 왼쪽에 나오겠죠. 예. 그래서 워크스페이스 설정을 마무리를 지으면 지은 다음에 실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때 mcu 모델 명을 알아야 돼요. 파트를. 그래서 이 보드의 회로도를 보고서 여기 사용된 mcu 모델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stm32h723zgt6 이 모델명을 이제 기억을 하고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때 파일에 new new에 stm32project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st의 툴들이 최근에 업데이트되면서 st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도록 돼 있어요. 로그인을 안 하면 업데이트 파일들이 다운로드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 하도록 해주는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약간 개정하고 연동 하도록 하는 거는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자 stm32 IDE에는 큐브 MX라는 이 코드 제네레이션 툴이 내장돼 있죠. 어느 순간부터 st에서 툴 스튜디오를 인수하고 거기에 내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큐브 아이디로 나오게 됐죠. 자 일단 큐브 MX 이게 시작이 되면 일단 아까 확인했던 mcu 모델명 이거를 파트넘버에 입력을 해줍니다. stm32 h7 723 zgt6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입력을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 product info에서 하나씩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시리즈 입력하고 h7 시리즈에 찾아 들어가면 여기에 모델이 점점 좁혀지죠. 네 그럼 나온 그 모델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고 next를 누르고요. 네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할 때 저는 디폴트 로케이션은 디폴트 로케이션을 이렇게 워크스페이스로 지정을 해요. 그래서 워크스페이스 안에 펌웨어 프로젝트 소스코드를 프로젝트를 이제 넣지 않는 걸 추천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디폴트 로케이션을 쓰지 않고 별도의 다른 폴더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안에 프로젝트 이름을 touchgfx 아 stm 32 h7 gf touchgfx 이름을 이렇게 하고 이 뒤에 폴더를 프로젝트 이름으로 이 폴더를 생성하도록 로케이션에다가 프로젝트 이름으로 이렇게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touchgfx 폴더 밑에 이렇게 이렇게 이 이름으로 폴더가 새로 생성이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적인 옵션을 두면 됩니다. 뭐 c 로 c 그 다음에 바이너리 타입은 executable 그리고 프로젝트 타입은 stm3p cube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프로젝트 이름은 제가 이 블로그에는 각각 단계별로 제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복사해서 썼습니다. 여기에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때 이렇게 뭐 led 이런 식으로 led pw 이렇게 생성을 했는데 이건 제가 단계별로 하기 위한 거고 여기서는 요 프로젝트 하나를 만들어서 요거를 계속 업데이트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next를 누르면 그 펌웨어 패키지 버전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펌웨어 패키지 버전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가장 최신 버전을 하면 되고 혹은 특정 버전을 사용해야 된다. 그럴 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과거 버전을 만약에 쓰고 싶으면 미리 여기 말고 그리고 요 관리 툴에서 요 버전을 다운로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피니쉬를 누르면 그리고 요게 이제 큐브 mx 화면으로 자동으로 가게 할 것이냐 그거거든요. 예스를 누릅니다. 그리고 mpu 설정 관련해서 디폴트 값으로 적용할 것이냐 요것도 디폴트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ioc라는 파일이 생성이 돼요. 이 ioc 파일이 큐브 mx 프로젝트 파일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큐브 id가 있고 큐브 mx가 따로 있죠. 큐브 mx라는 프로그램으로 생성했을 때 .ioc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여기도 내장이 되었기 때문에 ioc 파일 프로젝트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예 그리고 화면이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아까 화면이 좀 이상해서 다시 껐다 켰습니다. 네 큐브 mx의 메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왼 위에 탭이 크게 4개가 있죠. 예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게 이 핀 핀 맵 설정 여기 핀 맵 설정이죠. 이렇게 칩 그림이 나오고 그리고 클럭 설정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관련된 설정들 툴은 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work stm32 cube id를 이용해서 workspace를 생성한 다음에 그 안에 기본 workspace 설정을 하고요. 여기서 코딩 스타일하고 폰트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이제 생성을 하게 되면 할 때 사용되는 이 mcu 이름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요.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sd 계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본 프로젝트를 이제 생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큐브 mx 프로젝트가 같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ioc 파일 그래서 만약에 요 창을 닫았을 때도 제 다시 설정하고 싶을 때는 ioc 파일을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기본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것까지 진행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